이재혁이 형 이재혁이 형 제가 처음 보게 이어폰으로 보컬 보컬실 상쯤 보컬실에서 처음 봤는데 거기서 되게 검은 물체가 접촉하게 근데도 그때부터 분위기 있었거든요 스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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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냅뱅이랑 헤드폰 헤드폰 안했어 저리 쭉 침대 이제는 그냥 목투국이 계속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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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리고 반바지 반바지에다가 반팔에다가 슬픽 딱 끼고 진짜 멋있어 약간 진짜 우리에겐 진짜 폭승이 있는게 다 인사를 주시면서 딱 보다가 이 형을 봤어 이 형이 너무 뭔가 아웃하는 것 같고 폭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보면서 저는 약간 달라졌어요 저는 초반에 왔을 때 샤니 형이 없었거든요 맞아맞아 우리 숲에서 봤었어 맞아맞아 숲에서 봤어 샤니 형 원래 영어 이름이 크리스잖아요 되게 멋있게 생겼을 것 같다 단지하게 생겼을 것 같다 되게 수납이 생긴 걸 왔을 때 봤는데 수납이 생긴 거예요 강아지 같은 맞다 그때는 오랜만에 가서 어! 어! 지수어! 이랬는데 저거 진짜 거울이 진짜 아파 근데 진짜 멋있었어요 맞아요 옛날에 아세요? 옛날에는 그 사이도 그 사이도 부족한 도대체 그 사이도 그 사이도 그 사이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